그 다음 본넷도 해줘야지 본넷 쪽으로 돌려가지고 식하고 천천히 너무 가까워 한 10cm 떨어뜨려 놓고 가고 다시 오고 가고 지금 어디로 가냐 촘촘하게 뿌려야지 촘촘하게 손이 삐끄해요 그 다음 천정도 뿌려야 할까냐 천정 그렇지 거리 두고 뿌려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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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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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아까전에 맨 처음에 칠했던 차체 옆에 그쪽 다시 돌려가지고 그렇지 뿌려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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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촘촘하게 가야돼 방금 칠한대 옆으로 칠해야돼 근데 차체 뒤쪽도 안 뿌렸다 아직 거기 중간중간에 흔들어줘야돼 그래 그렇게 흔들어주고 그래 그렇게 흔들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자람이 이거 한통으로 뿌리겠네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된다 아 진짜 떨려 최대한 촘촘하게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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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본대 칠해야지 본대 또 촘촘하게 칠해야 한다 theta 그렇지 다시 오고 다시 또 그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오고 빵꾸 안 나게 네 lau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